또 다른 차량이 공업사를 찾아왔습니다. 그런데 이거 딱 봐도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. 설마 이것도 판매하는 중고차인 건가요? 어떤 차인가요? 이것도 중고차 시장이 나온 차인데 요즘 홍수로 인해가지고 침수된 차량이 엄청 많아요. 보험사에 집계된 차는 한 5천대 이상 된다니까 침수된 차를 몰래 팔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. 최근 역대급 장마와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만 수천여 대. 이 때문에 중고차 구매자들이 걱정거리가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준비한 침수차 판별 노하우.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. 몇 가지만 뜯어보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정말이요? 안전벨트를 먼저 확인해볼까요? 벨트를 뽑자마자 여기까지 물이 잠겼다. 표시나죠? 뜯자마자 드러나는 마른 흙들 여기서 엄청 많이 잠겼잖아요. 흙들이 지금 많이 묻어있잖아요. 돈이 쓸려로 확인해보는데요. 딱 보기엔 잘 모르겠는데요. 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흙 흙이에요? 침수가 되더라도 새차만 해서 나오니까 깜짝할지 모르잖아요. 이런 부분. 여기도 그렇잖아요. 엔진 다 덜어내고 슛도 다 덜어내고 새차를 하기 때문에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. 침수차 꼼꼼하게 잘 살피길 바랄게요. 여기서 잠깐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분들 잠시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. 싸고 좋은 차는 없어요. 가격이 싸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. 보통 허위 매물하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이 차는 경매로 왔기 때문에 공매로 사왔기 때문에 싸다. 경매가 아니라 공매로 와도 절대 싸게 내놨지는 않습니다. 싸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보고 두 번째는 일단 정식으로 허가된 업체인지 아니면 딜러가 정상적인 딜러인지 그것도 확인해봐야 되고요. 세 번째는 아무래도 전문가하고 동행을 해서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최고 좋고요. 혼자서 큰 이런 매장에 가서 산다 그러면 조금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전문가를 동행을 해서 사시든지 아니면 정확한 허가된 업체 그런 데를 둘러서 사는 게 똑지 않고 정확한 차를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이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정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